오늘은 강된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야채는 다 썰어 가지고 손질 해 가지고 이렇게 잠깐 덜어 놓을게요 살짝 매콤하게 좀 해 볼게요 고추 기름 한 2큰술 정도 넣어주시고 팬 달궈지면 고기랑 대파랑 같이 넣을게요 고기가 다 어느정도 익었으면 야채를 썰어 둔거 보시면 이제 조금 약간 거뭇거뭇해졌죠 그럼 그때 강된장 소스 시판용 2개를 넣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물이 살짝 쪼그라들 때까지 자 이렇게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자 이제 불 꺼주시고 참기름 살짝 취향껏 그리고 통깨 이렇게 뿌려주시면 완성입니다 예쁘게 잘 나왔죠? 이렇게 밥 위에 살짝 얹어 가지고 비벼 드시면 최고입니다 진짜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거짓말 같죠? 진짜 맛있어요 거짓말 같죠? 진짜 맛있게 잘 어울린거 같아요 이게 베이컨 제가 오늘 만들 때 뺨도가